움직이는 듯이 자가 없지? 아퍼... 지금 뭐 애교 우린 거야? 다시 해봐 아퍼... 예병하고 있네 반갑구만이 나는 저기 술... 저기 발기부전이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유리 혼자 술 먹방하고 나는 저기 세차장 가가지고 오늘 한 4시간 정도 세차하고 올라와 일단 나는 가네 이제 만나게 먹고 알겠어 아 모두들 어서 오십시오 아 시원하게 한 잔 먹어야겠다 아 ㅈㄴ 시원해 그니까 이번에 샤시를 교체하는 것 때문에 조금 또 소요가 돼가지고 한 6월 말이면 끝나 끝날 것 같아 아 ㅈㄴ 시원하네 음... 이것도 맛있어 유리 누나 저 얼마 전에 귀신 봤어요 제가 영을 봐요 아 진짜로? 아 그러면은 니가 귀신을 실제로 본다는 말이지? 아 그러면은 진짜 생활할 때 되게 힘들겠다 안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지금 유리 누나 옆에 꼬마 앉아있어 야 하지마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? 뭐하고 있어? 그 꼬마? 야... 놀고 싶다고? 그게 무슨 말이야? 웃고 있다고 옆에서? 야 하지 말라니까 진짜로 아 나 잠깐만 나 닭살 돋았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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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차 아까 전에 네 시간 다섯 시간 간다 그랬어 이빠이 하고 온다 그랬어 전화 한번 해볼까? 전화 안 받으면 바람피는 거야 아이씨 아이씨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소함으로 연결되며 음성녹음은 1번 연락번호를 남기시려면 바람났네 시바 유튜브 각인네 네샤랑 바람났어 전화 왔다 여때야 어 어? 이거 숨소리 거친 거 보니까 한 번 하고 전화한 거 아니야? 아니 한 번 한 거 아니야? 내가 만약에 전화해서 안 받으면 여자랑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 개소리 하고 있네 어? 그 세차장 맞아? 못 갔어? 아 일로 오던가 하면 못 가는 거 알고 일로 와 이런 거 아니야? 아 여기 세차장 와 앞으로는 3시간도 걸려 세차장인데 아니 아직도 안 싼 거야? 아 우리 생각이 잘 안 나오네 아니 아직도 안 싼 거야? 아 오늘 저기 힘들어서 그러니 잘 안 나오네 끊어 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항상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 항상 와서 채팅을 치는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안 보이면 좀 나는 걱정이 날 때가 있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? 어디 아픈 건 아니 아 뭐 이렇게 막 그런 내가 걱정을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두목한테도 걔가 안 보여? 막 이렇게 막 물어볼 때가 있어 나 같은 경우는 막 걱정돼 좀 무슨 말인지 알겠쥬? 어?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나나나나나 아 아 아 아 잠깐만 얼마나 아파 여기 아 아 아 아 아파 어 아 진짜 다 까졌거든 여기 다 까졌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따 딱 박살네 붓이야 방송 해야지 어 많이 말신 거 아니야? 괜찮아 많은 거? 응 그래도 상태는 괜찮은데? 응 내가기 봐봐 뭐야 왜 까졌냐 으아앗 뭐야 엘보우 쳤어? 왜 까졌냐고 으앗 아 이거 뭐야 이거 아우 말이죠 뭐야 뭐야 또라이도 아니고 깍 왜그러냐고 뭐했는데 일복이셨어? 분노의 일복이친거야? 호해달라니... 예배하고 이러고... 빨리... 뭘... 아 그 음사하는 누가 보면 살짝 도려나가지고 뼈태나온 줄 알겠네 아 빨리... 아! 열심히 많이 하고 다음에 또 우리 보자 아... 알았어 알았어 뭐했는데... 둘이한테 맞았어? 아니... 다 까졌잖아... 그니까 이거 왜 이렇게 까져... 왜 이렇게 심하게 까졌냐고 뭐 했냐고 오빠... 이거 근데 금방 나아 이거... 이거 저기... 침 바르믄... 침 바르믄 다 나아... 괜찮아... 환경 호르몬도 아니고... 아... 아... 금방 나아 그거... 뭐... 딱딱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... 보이는데... 딱딱으로... 딱딱으로 보여? 응... 뼈사골딩이나 해먹자 하기로... 야... 누가 보면은... 팔꿈치에 부러진 줄 알겠다... 진짜... 움직이는데 지장 없지? 아... 아... 이거로... 음살부리... 정도로... 어? 아니지... 껍데기가 뭐 한 3층... 뭐 이렇게... 어? 이렇게 있으면은... 아주 그냥 그 위에... 아니... 진짜 파였다고... 여기... 이게 뭐가 파여... 봐봐... 그냥 껍데기 살짝 벗겨진 거여... 그냥 이렇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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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꾸도 아니고... 그냥 좀 쓰라린 거지... 이제 물 닦고 그러면은... 기분 나쁜 좀 그런 거지... 아니... 그게 아니잖아... 니가 뭘 알아... 여자의 마음을... 아... 아니... 우진이 이거 진짜... 몇 번을 보고 있는 거 말고... 약 바르자... 이거 저기... 기부스 하러 갈 거니까... 저... 한 3년 방송 못 하겠네요... 여러분들... 어? 이거 다 낫고... 아... 이거 인사에만으로... 한 3... 한 3년 방송 못 살 거 같은데... 가자... 가자... 약 바르자... 자... 심하게 하자... 인사하자... 반으로... 3년 뒤에 봅시다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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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